속아야 되는데 왜 또 찍어? 아 진짜 웃겼어! Let's get it. 리얼입니다. 너부터 열어봐. 어? 아가새에게 주고 싶은 상의를 5초 안에 짓기. 아 상의를 하나? 하나, 둘, 셋! 피닉상! 왜냐하면 우리 아가새들은 이렇게 겉에 보기에 순하고 이렇게 아름답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가 무대에 쓰거나 투표 같은 거 할 때 피닉스로 갑자기 변신을 해요. 피닉스 엄청 멋있잖아요. 저는 이상한 거 아니길 바랍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시안식 공연과 그 이유는 공연이요? 아 저 댄스 중에 이거 그거는 가요대 춤이에요. 네 맞아요. 그거는 작년 가요대 춤. 네 작년 가요대 춤. 그 댄스 브레이크가 제가 그게 제일 기억 남고 아직도 좋아요. 되게. 5초 안에 짓기. 카운트 해주세요. 시작! 지웠어요. 슬프로 sew 마지막punkt 대 unlikely ashed 고마워 무슨 선택? 뭐였을까? 푸니엘 형입니다. 안녕하세요. 뭐야 이거? 우리 메이킹. 아 그냥 메이킹? 안녕하세요. 오늘따라 더 이마가 되게 동그레졌다. 머리 길었어요. LP에서부터 너무 좋은 형이었습니다. 항상 내 엉덩이를 만졌지만. 팽팽해요 여러분. 애플힙. 역시 비투비는 거침없어. 일곱 개만 있는데? 일곱 번째 거. 솔직히 수상소감 미리 연습한다. 안 한다. 솔직히 수상소감 제보만 말한다. 그래서 저는 연습 안 한다. 연습 안 하고 올라가요. 아니고. 아음. 수상소감. 솔직히. 연습 안 하고 올라가요. 저희는. 아가새에게 주고 싶은 상 이름 5초 안에 짓기. 열정상입니다. 굉장히 저희를. 뜨겁게 응원해주시고. 요건. 힘나게 해주시니까. 그래서인 것 같아요. 가봅시다. 정말. 이거 막 걸 쓰고 있으면 아이고 있다 내가 이가 있고. 딱 좋아 네가 하면 오우 진짜 추워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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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찍어 아까 계속했어 또 말도 안 되는 미션 상 받았을 때 기쁨을 아가새에게 사랑의 제스츠를 통해 그대로 전달하기 오케이 여러분 오늘 본상 받았고 정말 감사하고 2018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하 민망하잖아 이런 영상 찍으라고 하니까 아 아 아 아